저희 파이프 박사한테 선물을 주신대요. 뭐야? 선물을 가져오시는 분이... 저걸 똑부른 거야, 저게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저희한테 누구인 거 아니에요? 선물 주겠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가져오신 분이. 아, 우리 여덟 명한테 다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같은데? 없으신 분? 뭐 가져오신 거야? 네. 저거 마이크 좀 드릴까요? 있으신 거야, 진짜로? 네, 뭐 챙겨왔는데. 꽃밭... 여기래요, 여기.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아니, 왜 오늘 이렇게 가야 나도 시원한 사람이... 아, 오빠가 가려, 가려. 오빠가 가려, 가려. 오빠가 가려, 가려, 가려. 아, 팔찌... 팔찌예요? 팔찌 아니고... 티미가 피징.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수등식을nal고vil입니다. 와, 딱 봐도 비싸보기네. 와, 내가 만든 거예요. 와, 아닙니다. 헐. 안 던졌어. 안 던졌어. 안 던졌어. 아, 밖에서 보면 안 던졌을 텐데. 근데 안 던졌어. 아직까지 생겼어. 후추. 우와.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뭘 좀 좋아하니? 열어보세요. 음, 이거 안 던졌어요. 이거 과자 같은데? 설탕, 호랑, 담요. 쩔, 쩔, 르, 재미. 쩔, 르, 재미, 르, 재미. 민지왕, 퇴, 재미. 것밥, 재미. 것밥, 재미. 물개질 하시고요? 어머, 안 던졌어.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충북 연중에서 직접 재원. 코드와 승마로 돼. 컴퓨이 와. 나를 만나서 너가 적겠다고 다 확인해. 나를 만나서 그럼 좀 됐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좋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이거 적어주신 거 너무 좋다. 이거 저 그거죠? 세월호 아이디어로 그리면 그 모래. 아. 맞아요. 7만 구독 공개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투더 안투더 뉴스. 대투더 안투더 뉴스. 한 번 해주실까요? 대투더 안투더 뉴스.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하시는 게 좋겠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콧받침을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헐. 어머 어떻게 또. 이것도. 이거 뭐야? 열쇠 보리야? 오. 세월호 리본이 달려있네요. 이것 좀 하나 더. 야. 감사합니다. 나 진짜. 선곡관에서 드리고 싶었던 걸 본 거 없어서. 야. 과자를 골라도 코코다스를 골라. 황 멘탈이잖아. 뭘 왜 안 해놨어요? 잘 부서진다고. 아유. 그런 것도 모르겠네. 미역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다 알려줘야 돼.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그라마 좀. 뭘 준비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있더래요. 이거 준비할 거 어떻게 보냈어. 그림에서도. 여전히 제가 제일 크네요. 네 명이 타고 있는데. 제가 제일 큽니다. 너. 니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내가 아니면 누구야. 내가 아니면 이런 인류가 존재할 수 있어? 원활이라는 진실. 무슨 그렇게 찰지게 사람을 욕을 하세요. 네. 댓글로 안 달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저 젤리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죄송합니다.